그티비 부흥사회 우리 순복음 기도원들 그런 집회와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집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그티비의 대표이사님 김명정 사장님과 함께 우리 세상의 복음의 빛으로라는 그 표어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혹시 부흥사협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그 얘기 한마디만 더 붙여주세요. 저희 부흥사협의회는 우리 국내 어려운 교회들 또 해외 교회들 그래서 해외 집회라든가 국내 미자리교회 집회들 또 어려운 작은 교회 집회들을 자비량 집회도 하고 있고요.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원 운동들이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기도원 운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원 살리기 운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화평방송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